대형특시 운전자인 서상희 씨는 지난 3월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대 속도가 110km로 제한된 자신의 차가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달렸다며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서 씨의 차를 점검해봤습니다.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10km 언저리를 맴봅니다. 서 씨의 차를 적발한 암행순찰차의 탑재형 단속장비에 문제는 없는지 전남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안에 단속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레이더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 제작업체가 확인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씨의 대형 택시는 2차선을 달렸는데 1차선에서 달리던 다른 차의 과속수치가 엉뚱하게도 택시로 찍힌 겁니다. 앞으로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10초간의 동영상을 빼갑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국 15개 경찰청에 있는 탑재형 장비 71개 모두 이 업체에서 보급했는데 이 같은 오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속장비에는 오류가 없다던 경찰은 재벌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제작업체에서 설정값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무인영상실에서 오류 단속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위해 도입한 암행수찰차 단속 단속보다 장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바닷가 출신 Continent 부모난 예를 Regeral 20 났 14 2014 2019 2015 2014